라이프가 왜이렇게 작아보이냐? 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이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단 세 가지의 방법만 알면 나의 아들, 딸, 그러니까 우리 아이 사진은 어떤 사진 작가보다 나의 아이 사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돌단치를 기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돌단치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사진을 잘 찍히고 항상 잘 웃었는데 돌단치에만 가면 얼굴이 찌푸리고 컨디션이 안 좋고 사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왔던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그라퍼, 그러니까 베이비 포토그라퍼 분들이 아주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아이를 부모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조금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사진을 들여다보면 돌 사진이 조금 더 어색한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만 알면 우리 아이 사진을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진 작가보다도 나의 아이 사진만큼은 훨씬 더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카메라 기본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드 중에서 S 모드, 그러니까 셔터 밸류 모드와 AV, 그러니까 어퍼러셔 밸류 모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 셔터 스피드를 나오게 하는 것이 좋고요. ISO 감도는 100에서 1600 미만의 감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 셔터가 250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전문가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AV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AV 촬영을 하실 때 조리개는 셔터 스피드를 가장 빨리 끊을 수 있으니까 조리개는 밝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ISO 메뉴에 보시면 최소 셔터 스피드 락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ISO 간도 메뉴에 있고요. 셔터 스피드를 250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0 이하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그 이상 그러니까 500 타임이나 1000 타임, 2000 타임으로 사진을 찍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ISO 감도도 100에서 1600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을 주로 찍으니 얼굴 우선이나 동체 추적 메뉴로 눈이나 얼굴의 초점을 우선으로 잡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이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에게 V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진사와 엄마 진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 둘, 셋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둘, 셋을 하는 순간 아이는 얼어붙고요. 그리고 절대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진을 찍어주는 엄마 진사, 아빠 진사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10종 8구 모델이 아닌 이상 얼굴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하신다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이에게 V를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 셋을 꼭 해야 되겠다면 하나만 하고 사진을 찍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 사진 잘 찍는 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사진을 찍으려고만 하면 얼굴이 굳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아이 난 실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던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이를 억지로 웃어봐. 혹은 돈 줄 테니까 한번 웃는 척이라도 해봐. 뭐 사줄 테니까 이렇게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어르고 달래고 유튜브, 유튜브를 위해서 지금 아동 확대야? 아동 확대를 하거든요. 아 미안 미안. 그리고 협박 혹은 반협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본주의의 웃음 아니면 대충 씩 하고 웃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절대 자연스러운 사진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찍을 때는 그냥 바쁘니까 빨리빨리 찍고 그냥 넘어가야지 따로 애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진들은 다 거의 대부분 시프트, 델렉트로 대부분 사진을 지우는 사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을 찍고 아이를 웃기게 하지 말고요. 아이를 웃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아이에게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놀아준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놀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랑 정말 재밌게 스스럼 없이 정말 웃기게 그리고 아이를 행복하게 그냥 깍깍깍깍깍깍하게 우리 아이와 재밌게 놀아주세요. 달리는 기분 한 개 놓았다 카메라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두고요.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 두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웃음이 풀렸다 싶을 정도의 그때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긴장감이 풀어지고 웃음보가 어느 정도 터지면 첫 번째로 큰 웃음이 터진 이후에는 작은 제스처에도 아이가 깍깍깍깍깍 웃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사진기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딸 아들 웃어봐 사진 찍어줄게 자 간다 김치 하나 둘 셋 이게 가장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이에게 자 웃어봐 하나 둘 셋 차칵 하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그냥 재밌게 놀아주고 그리고 재밌게 웃겨주고 그리고 수수름 없이 웃게 재밌게 아이에게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인식이 들지 않게끔 정말 재밌게 놀아주고 그 이후에 카메라를 막 갖다 대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팅값 그대로 그냥 사진을 막 찍다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 자본주의의 웃음이 아닌 내 아이의 웃음이 있는 사진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고 재밌고 그리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